그런데 북한이 회의 열고 뭔가 발표하는 정도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표현했을 리는 없겠고 결국 뭔가 행동을 한다면 인공위성을 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런 도발을 일으킬 만한 장소로 가장 유력한 동창리의 모습도 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창리 위성 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위성 사진을 보면 장거리 로켓을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기는 이동식 구조물의 지붕과 한쪽 벽이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올 1월에도 이동식 구조물의 지붕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월부터 복구를 시작해 이동식 구조물의 지붕 일부를 뺀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동식 구조물의 완전한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은 동창리 발사장의 3대 시설, 즉 조립동, 이동식 구조물, 발사대 모두 즉시 발사가 가능하게 복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단계별 로켓들이 이미 동창리 조립동으로 옮겨져 조립되고 있는 정황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그러나 북한이 동창리 위성 발사에 관심을 집중시킨 뒤 다른 곳에서 ICBM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고맙습니다.